수빈에 걸렸죠. 자, 원두재가 찰떡으로 이동경. 이동경 찰떡으로 이동경. 다시 한 번 이동경. 이동경, 이동경. 이동경 1대0 앞서는 울산현대입니다. 지금도 힌터지어 선수가 버스 한 채 좀 기리끼리는데 욕심내지 않고 왼쪽으로 돌아왔던 이동경. 자, 재판이 좀 넘어올 울산이. 에어차 외부 숱. 다시 한 번 이동경. 멀픽골 뽑아내는 이동경 선수입니다. 이동경 대단해요. 네,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스코어 3대0 울산현대입니다. 2명을, 2명의 선수를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트리핑이었고요. 네, 이동경. 들어가자마자, 들어가자마자 이동경의 팀 수박불이 나옵니다. 아, 이동경 너무 정확한 선수죠. 뒤로 빼줬습니다. 뒤로 달려나오면서 김성준. 다시 한 번 이동경. 이동경, 이동경. 고을. 이동경, 강력한 왼발. 이동경. 추가권을 만들어야 되는 울산입니다. 2대0 앞서는 울산. 네, 울산의 짜임새는 우웅이 빠르게 이뤄졌고. 홍명보 감독이 오늘 이동경, 오세훈 쪽에서 득점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. 롱패스 한 번의 중앙으로 붙여줍니다. 잘 돌려줬어요. 이동경, 이동경. 이동경, 이동경. 고을. 이동경. 이동경, 이동경. 3대1. 다시 앞서는 울산의 현대필입니다. 네, 흑방에서 붙여준 골. 오세훈 선수가 떨고 좋고. 이동경 선수가 골키퍼를 제치고 깔끔하게 말해줘면서. 다시 한 번 단 하나의 골만두분들 이동경입니다. 울산의 주관점. 이동경 잃고 이동경 잃고, 이동경 샷세요. 이동경, 이동경. 한 번 단 하나의 3번. 존경. 셰기, 셰기, 셰기 골. 3대1. 승배를 마무리 짓고 있는 울산입니다. 마지막은 울산의 카운드로 마무리 짓습니다. 이근호, 오른쪽으로 벌려줬고요.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경. 이동경. 환상격위 득점. 와 이동경 네 엄청납니다. 네 진짜 엄청납니다. 자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동경의 첫 터치. 이동경 왼발 열었어 이동경! 반대편! 자 지금 회심에 왼발 슈팅을 한 번 만들어서 봤는데요. 들어가자마자 과거를 칠 뻔했던 이동경입니다. 김태환 선수가 측면으로 수비수자를 하나 끌고 들어가자마자 본인이 바로 찍어주고 돌려줍니다. 이동경! 이동경! 이동경의 오른발이 나옵니다. 한 선수는 그냥 찍찍이로 보내버리고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날카로운 가마차는 슈팅인데 이 슈팅이 정말 돌아섭니다. 보세요. 이동경 왼발 슈팅! 벗어납니다. 이동경의 왼발 슈팅! 이동경 왼발은 요즘에는 완전히 골대 안쪽으로 정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. 스스로도 자신감이 상당히 차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넣습니다. 이동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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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터드ÖR! 이동경! 히터드여!! 골기ốt! 인터 coffaus! 인터젠어! 멀틴 골기를 놓쳤습니다 ! 이동경이 파줏어, 히터즈 기가 막히게 작 Теперь 쉽게 falsch! 이동준! 야오른 손에 핵겹수로 풀렸습니다. 자, 이티지 선방. 아, 이것은 지금 2000팀 냉정함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티지 선방. 이티지 선방. 이티지 선방.